제가 또 루시오보다 훨씬 광역킬을 잘해드리구요 번갈아가면서 주사기 한방씩 루시오로 맡기셨는데 원숭이도 있네요 정크렛도 있네요 메이 벽 빠졌구요 아 근데 우리 파라도 빠져버렸네요 저한테 안오셔도 되는데 형님 여기 힐이 아이고 글로 가야되는데 맞다 음 글로 가야되는데 깜빡해버렸네요 형님 이거 정크렛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진출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럴것 같습니다 왼쪽은 왼쪽은 좀 많이 빡셀것 같아요 메이도 있어가지고 일단 메르띠 부활 빠졌구요 바로 가볼까요 이거 바로 가볼까요 속도 속도 오른쪽 어이 나 피해 나 피해 석양 아이고 폭탄파가 하더라 어 자살 자살 우리 루시오님 죽으면서 몸을 희생해서 카미가저를 했습니다 집안에 메르시 있어요 아 자 딜러컷 딜러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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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각 한번 재볼까요 아이고 뽕 맛좀 보세요 ой 아 아 아 아 이게 또 맥크리가 또 구멍 지리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시다. 오른쪽에서 저 또 이렇게 하나 짜루고 가겠습니다. 로이전즈? 원숭이? 맥크리 컷도 아니겠습니까? 아 들어.. 아 들어갑시다. 똥주! 똥주! 아 원숭이 빠쳤고요. 아 원숭이 재웠고요. 메일부터 보자! 메르티!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망경아 빠졌고요. 자리야 자리야. 맥크리스, 맥크리스요. 파라연미 러프요. 파라연미 러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어 이거 딜이 살짝쿵 후달해요. 투일에 원택 남았습니다. 저희 팀. 한 턴 쉽시다 이거. 궁만 빼는 걸로. 궁만 빼는 걸로. 우리 궁 빼지 말고. 상대도 빼는 걸로. 원숭이 재워놓고. 뽕 채웠습니다. 왼쪽으로 제가 또. 상대도 힘들게 뚫으면 됩니다. 오키오키. 뽕 찼으니까. 조심하고. 라인님한테 또. 으아 리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갑시다 형님들. 아 자리야님 갇혔어. 공 빼지마 형님들. 아 아싸 가울이네. 감사합니다. 뒤 어디? 눈톱 깨요. 자 자 자 다시 다시. 라이트 메이커 메이커 형님들. 속도 속도에 비트 가자.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엉노나 보자. 괜찮아. 그 정도는 안좋아. 예 원숭이. 자 이르시 바로 컵 해주고요. 자 이르시 바로 컵 해주고요. 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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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곤. 헬메이 헬메이. 석양 오른쪽. 아이고. 형님들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아. 자리야 자기식에 빠졌는데. 아 들어가기 힘드네요. 일단 자리야 궁이 빠졌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이이이이. 네 우리 자리야 궁 쏠때. 베르시한테 쏴주세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바로 오른쪽 들어가서. 조져요. 아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아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망령아 빠졌고요. 아 뽕 한번 가봅니다. 아 똥주. 아 뿌시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라인님. 진짜. 오지게 힐러는데. 리퍼 리퍼. 형님들. 이거 안 좋아요. 메리 씨를 봐야죠 형님들. 아 뭔가 아쉽습니다 이거. 네이 오른쪽. 어 원숭이 왼쪽에 들어왔고요. 원숭이 왼쪽 빠졌어요 지금. 아 뽕 85% 자리야 자기만큼 빠졌어요.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원숭이 오른쪽으로 점프. 오른쪽 확인. 뽕 찾고요. 뽕 찾고요. 아 루시우래. 윈스턴. 윈스턴. 오른쪽 조심하세요. 오른쪽 조심하세요. 어 라인님 죽어요. 원숭이들 그걸로 가요. 고하오 고하오. 똥주. 리퍼 리퍼. 아 메르티. 메르티 다운. 아이고. 왼쪽에 리퍼. 자리야 원숭이. 리퍼 리퍼. 뽕 뽕. 악. 으악. 아니 형님들. 메르시를 봐야죠 메르시를. 아 메르시가 저 뭐야. 정면 그 뒤쪽에서 계속 숨어 있음. 아 저거를 딱 조셔야 되는데. 아 메르시. 아 메르시한테 적었으라니까. 자기 안보여어 안보여는데 어떻게. 오케오케오케. 아쉬웠어 아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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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회 더 있습니다 형님들. 뽕 40%. 원숭이. 원숭이 힐 못 받고요. 뽕 70%. 원숭이 컷더. 가자. 아이고. 아이고 힐을 계속 줬지만. 자리야 초계피. 자리야 초계피. 자리야 토계피. 아이고. 자리야는 죽었어요. 자리야 죽었어요.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거점 거점. 메이메이메이메이. 칠어컬 칠어컬 칠어컬. 아오케오. 나이스. 아 좋구요. 야 이거는. 웨크리 캐리가 안에 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오케. 이. 이것도 아느비스 눈쟁이님 맵 아닙니까. 일단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으응. 아 오늘 맥크리 좀 된다. 아 이러면. 스읍. 이거 이거 해도 될라나. 음. 이 조합에는. 생각을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상. 그 동화송님. 만약에 A 뚫리면 뭐 하실 거예요? B 할 때. 메이 같은 거 하시겠죠? 메이 나. 메이 안 되시면 제가 메이 하고. 아 또. A 일단 안 해보셔요. 에이. 어차피 A 저. 저희 어. 초고속으로 밀지 않았습니까. 예에에. 여기서 한 타만 버텨주면. 저희가 이득 먹고. 오케오케오케. 에이. 형님. 형님. 그런 거 안 됩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엣. 예. 이건 어차피 A에서 끝나기 때문에. 도박을 한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도박을 해볼까요? 아 도박 안 좋아하세요? 도박 좋아하시면 도박하고. 좋아요. 아 지금 늦었어요. 도박하게 늦었네. 도박하고 싶은데. 아 도박 늦었네요.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아니? 왜 죽지? 흐흐흐흐흐흐흐. 덤만 밟고 죽었는데. 야야야야야. 우클릭 안 맞았는데. 아 그거 맞았는 건. 시메트라 그거 맞았는가 보네. 아 그거 맞았는 건. 경립. 아 루시. 뭐야 저거. 맥을이 죽었고요. 맥을이 죽었고요. 맥이 컸다. 공메이를 또 꺼내셨네. 야 적들 오른쪽으로 갑니다. 적들 오른쪽으로. 적들 오른쪽으로. 적들 오른쪽으로. 호그 지켜 호그 지켜. 호그 지켜. 호그 지켜. 호그 지켜. 호그 지켜. 얘네 옵니다. 얘네 옵니다. 그랩 조심. 나이스 러시 스컷. 이치 이치 이치. 왼쪽으로. 이치 이치 이치. 이치 이치.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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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개피. 공주 났다. 겐지 뒤로 빠졌고요.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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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있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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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다운 일단.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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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죽어요. 앗. 저거. 겐지. 앗. 개피. 진짜 개피. 스치면 죽어요. 공주. 아. 좋고요. 로드호그님 좋고요. 뭐야. 어디야. 정면. 정면. 3층으로 올라가요. 로드호그. 진출해야돼. 로드호그 3층. 2층 진출합니다. 왜. 루시오에 안맞아. 어. 나 죽는다. 예. 겐지도 잡으면서. 3층에. 어. 아. 나 죽었고. 루티우 루티우. 아. 루티우. 로드호그. 루시 안주웠다. 루시 안주웠다. 루시 그래 빠짐. 매크리 다리. 아 뭐야. 헤드를 맞아버렸네. 아 나 뻘찔 뻘찔 너무 많이 한다. 정면. 승양. 승양. 승강이동기 갈려있나요? 없구요. 아 이런. 1인공이라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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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공이라도 쌓아주셔야합니다. 아. 아 힘내. 거슬리. 자작 살려. 오케이. 일단 로드호그 겐지가 죽어버렸구요. 한번 비벼보죠. 야 비비러 갑시다. 아 저 매크리가 저기 자리잡고 있어서. 아 이거 줄까요 이거. 안되죠 안되죠. 이거 줘야될거 같은데. 야 이거 빼는게 나요. 빼는게 나. 아 최대한. 아. 궁게이지에요 상대. 괜히 궁게이지 채우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심해 빼는걸로. 시간은 뭐. 충분히 많이. 에이. 에이 딱 나오면은 아주 좋습니다. 에이. 로드호그에 빠졌구요. 아 왜이리 잘 싸. 애들.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많아요. 왼쪽에 다수. 왼쪽으로 로드호그. 왼쪽에 맥크리. 호그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개피. 메이 다운. 맥크리. 파우트나이스요 형님. 맥크리. 맥크리. 다운. 맥크리. 맥크리. เด이 다운. 오후. 밑에. 엥크리. 메이컷. 메이컷. 어이고. 그랩걸릴까. 어 뭐야. 진짜 걸렸어. 헉. 어 벽 뒤에 있었는데. 어 로드호그. 아 덧 걸렸구요? 아 덧 걸렸구요? 덧덧덧덧덧덧덧 아 달달하다 달달해 자 석양 쏘는척할게요 오케 오케 부속타 한번 들어가구요 똥주 똥주 형님들 아이고 메이 벽이 이걸 저희도 똥주 한번 들어가구요 달달합니다 똥주가 루슈 딱 걸려주고 거점의 메이 거점의 메이 거점의 메이 형님들 메이 가볍게 잘라주고 형님 너무 앞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자리이라곤 그렇게 막 쓸 필요 없이 마빌때 확실하게 오케 사냥 사냥 오른쪽을 좋아하는거 같은데 얘들이 왼쪽에 메이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얘네 오른쪽 얘네 오른쪽 메인님 오른쪽 체크 오른쪽 호그 파라 떴구요 파라 왼쪽에 떠있구요 왼쪽에 메이 까지 왼쪽에 세명 파라 제가 봅니다 파라 제피 메끄리도 커시구요 왼쪽으로 메이 같아요 왼쪽으로 메이 같아요 왼쪽으로 메이 왼쪽으로 메이 왼쪽으로 IGHT 왼쪽으로 묶여 왼쪽으로 메이 왼쪽으로 마스윙 음 좋구요 아 좋구요 좋구요 아 좋아좋아 나이스 형님 빼자 형님 빼자 자 형님들 2분 1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구요 적팀 2번에 다 들어오거든요 2번에 잘 비벼봅시다 예이 파라 왼쪽에 떠있구요 파라 빌이요 어 루시와 함 달리는데 이거 정면 각 파라 컷이요 파라 컷이요 호그 컷이요 메이 피해 메이 피해 형님들 아 메이 죽어버리구요 잘다라구요 아 나이스 나이스 형님 이거 조금 앞에 막아도 되나 아니아니아니 뒤로 빼 뒤로 빼 형님들 쟤네 이번에 들어오거든요 다들 궁 체크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안하고? 어디지 어디지? 뭐 뭐지? 정의 정의 어? 메이한테 들어왔어 하나궁 메이메이 거점 개피 다운 오키 오른쪽 오른쪽 맥크리하고 로드호그 으악 오른쪽 루시우 다운 맥크리 오른쪽 로드호그 석양 오른쪽 덕 걸렸구요 로드호그 어? 어? 똥주? 뿌시서 어? 나이스 형님들 10초 화이팅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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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주 똥주 맞아줘 맞아줘 아유 똥주 뿌시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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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다 아유 우리 형님들 너무 잘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유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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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숨어있다가 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이거 제목 수정 안했나? 어? 수정했는데? 아 아 3299점 아 3299점